이미 다 사나갔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야아아아아 세큰스으으으으으 세큰스으으으으으 야아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다 모르겠다 쉬우블레오아 모르겠다 쉬우블레오오아아아 포레스 너무 안좋다고? 아니 ㅅㅂ 니네가 좋다메요! 뭐야 뭐야! 막상 내가 또 사니까 안좋대! 아 왜그러셔 영끌했는데 아 이거 적응도 2를 안쳐가지고 조금 아쉽네 근데 그거는 지금 컴뽕이라 컴뽕 좀 빠졌다고 생각하고 쓰면 될 듯 일단 보니까 몸싸움이 좀 하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죠? 마름에다가 근데 사실 이 친구는 히든도 옵둘있고 빠르고 그냥 빨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? 리버풀 시절때 제라드 패스받고 뛰는 빨토? 또 세크스의 패스 또 기깔나기 때문에 제토라인말고 파토라인 갑시다 아 이름이 좀.. 이팀으로 챔피언스 찍을 수 있을까? 난 지금 팀관 한번 할때마다 무과금으로 챔피언스찍기 하고 있는데 NG가 사람들이 되게 안좋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안좋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안좋아요 옵둘옵둘옵둘옵둘 왜 안뛰지? 왜 안뛰어? 어 뛴다! 그렇지! 넉넉히 워오옹 베 페란나 오우 와 근데 방금 침투 이거다 에 결정력까지 이야... 이대일패스 아주 기깔나버리고 그리고 organism 한 번 볼까 살짝 드리프트 해줬는데 방금 오오오오오오오 앍 그러네 약간 체감이 조금 아쉽을 수 있네 아이쓰, 아 비비안 좋아요 가 보자고 막 나쁘다valvell 체감정보는 아니고 그냥 어 잠깐만 좀 이상한데? 뭐지 이 체감? 약간 체감이 와아 이야아아아 뭐야 개좋구만 아니 체감 필요없네 이 친구 근데 체감이 좀 멀때같은 딱 그냥 멀때같은 체감이야 와 뭐야? 어? 아 그래 저런것들 저런것들 조금 공 바꿔놓아서 텀이 있어요 이거 턴 턴 돌 때도 조금 텀이 멀때같은 애가 근데? 움직임 아 와 공 잡고 도는게 안되네 와 박스안에서 뭘할수가 아 완전 침투어 원툴인데 이친구 오미삼해조듯 이런 느낌으로? 와아아아아아 니어로 깔걸 와아씨 너무 대충찼네 아 아아 잠깐만 이거 설마 설마 아까 넣을거 못 넣었다고 약간 또 그거 시작되는건가? 집중하고 한걸 더 넣어야겠다 어어어 비상 비상 나이스 어 에vos 에레프리 아오 에 앟 앟 앟 앟 앟 앟 앟 아 ити 일단 첫판 해봤는데 움직임은 고어트 근데 체감 좋트 체감 진짜 X같다 아 이거 상대 파이브백만 나면은 토레스 쓰니까 쥐약인데 이거? 리어 나이스아 뺀셋돌 아 근데 진짜 토레스가 공잡고나서 턴할때 시공간이 멈추는데요? 움직임 보여줘 그거다 아아아아 와 근데 방금 저렇게 침투하네 간만에 본다 근데 돌베르 드리프트 침투 마냥 근데 돌베르보다 체감이 안좋아 돌베르는 그래도 저정도는 아니었던거 같은데 ZDR 아 아 이팀으로 챔스 찍을수 있을까? 지금 무과금으로 챔스 못찍은 팀 한팀도 없는데 엔진도 찍었는데 야아 진짜 와아아아 뭐 왜저러지? 왔다 이거 이겨 FREE 비사아앙 igue 으읪 으 Germany 어 방금 님들 5 느꼈어요? 이거 완전 침투건뚫이네 오케이 오케이! 아아아아 X 다 힘들다 무적감대가 아니라 무좀한대네 하하하하 애들 발에 진짜 뭐 병 걸렸나 아 발들이 왜이렇게 무거워 아아 이 팀 그만하고싶다 와 패스미스는 또 왜이렇게 많이 나는거지? 와 지랄났네 으흠 제발 아 토-pt 가 나온다 진짜 토가 나와 우어아아아아아아 그래도 우리팀이 희망 그래도 희망이다니가 패드로 마요 벤세도루요? 벤세도루도 체감이 아쉬워요 아아.. 아 힘들다 힘들어 중거리 슛?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와 오프 더블 오프 더블 고트 흐흑 우와아아아아 허우 허우 아니 이팀 하면서 한숨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? 가능해!! 야이ㅣㅉ뿍 아앟 이거의 페드로의 ZD가 이건 이거의 페드로의 ZD가 이건 믿을거 너다! 그렇지! 아 역시 에이스 너무 안좋으니까 어! 나이스! 뭐야! 유리! 오케 했누? 야 이거 한골 막았다잉 어 상대 잘했는데 아.. 진짜 빡세네 어떻게 이기고 있는거야 지금 이거 재밌 Barkfan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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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Standards